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개국본과 샤타파티비 애청자 여러분들의 제안, 당부 응원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20개 심란체들을 모아서 저번에 오세훈 고발에서 오세훈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은 안 났지만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오세훈이 당하는 표정이 역력하고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세훈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경찰까지 나서 압수수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성과를 냈습니다. 계속 끝까지 제가 잘 대응하는 걸 하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일당에 대해서도 정말 이 세력은 뿌리를 뽑을 때까지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발하고 규탄하고 기자회견하고 1인 시도하고 항의 여론도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 나가는 걸 하고요. 다음 주에 빠르면 공수처가 다음 주에 저희들을 부를 것 같습니다. 고발인 조사할 때 공수처 앞에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어제는 조용히 온라인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정식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저희들 입장도 강하게 윤석열 일당을 구속, 엄벌, 강제수석에 나서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더라고요. 안진거 소장 들어오시면서 제가 바로 한번 조태호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터넷 언론이라 죄송합니다. 했는데 진짜. 저는 아무튼 우리나라 역사상 제가 그동안 여성으로는 나경호 남자로는 박득큼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고 싸웠는데 타친 것보다 더 나빠.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이 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성으로는 윤희숙, 남성으로는 윤석열이에요. 이 두 사람은 윤씨 남매라고 하잖아요. 큰일 날 사람들이 아니라 큰일 날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오세훈 이 세 사람은 똑같아요. 나경호 박득큼보다 더 심해요. 나경호 박득큼은 그래도 야당 탄압이다. 왜 나만 갖고 우레. 그다음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말도 안 되는. 오히려 그게 약간 좀 얄밉긴 하죠. 얄밉긴 해도. 그런데 보니까 이 윤희숙, 오세훈, 윤석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다 똑같잖아요. 정치 공작이다. 야당 탄압이다. 청와대학의 협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응급도 안 하면서.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화를 내. 소리를 질러. 그렇지. 자기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기자들 또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막 몸을 부르르 떨고. 아니 누가 알면 독립투산인 줄 안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자기들 잘못이잖아요. 팩트가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아니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은 팩트도 막 엉터리거나 얘기를 뒤섞어 놓거나. 거짓말을 막 하는데 본인은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제가 나경원 씨, 박덕흠 씨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기. 아니 차라리 그 사람들은 말이거나 조리나 있지. 이건 이 사람들은 조리도 없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도 따로 놀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어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보통은 이런 사건이 말하면 우리가 레토릭이라도 무리를 일으켜서 또 본인 아니게 구슬을 졸라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 우리 아버님이 투기성으로 보이는 저는 몰랐는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니야. 갑자기. 그럴 뿐이 아니래. 국민권익위원회 조작이래. 정치 공작이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필이면 왜 12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12명이 됐는지 아시죠? 국민의힘이. 그렇죠. 박덕흠이랑 전봉민이랑 송원석이 탈당하는 바람에. 아주 나가는 바람에. 그 세상 가장 딱 15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러면서 민주당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줘버린 거예요. 사실 의석 대비에도 국민의힘이 훨씬 많고 금액도 훨씬 크고 인원도 더 많은 건데. 방금 전에 저는 여러분 조선일보 앞에서 달려왔습니다. 조선일보 사죄하라. 조선일보 비탄한다. 또 조선일보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요. 그 이상한 택배. 택배기사님들도 인간이니까 갑의병 구조에서 갑 때문에 열받았고 을을 괴롭혔다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정했어요. 사과도 했어요. 승진하면 화딱지 나면 봐도 소리도 지르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택배노조도 공식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럼 지적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특유의 정의경련대 주기처럼. 그 다음 택배노조가 눈에 까셨나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 지지를 받는 노조니까 택배노조 주기에는 벌써 지금 일주일 사이에 기사 수십 번이 나왔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쓰는 거예요. 상납받았다는 거예요. 대리점주들한테. 그런데 대리점주도 입장을 냈어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그 택배노조원이 열심히 해줘서 정말 본사로부터 우리도 많이 당했는데 작업 환경 많이 개선됐고 내가 우리가 고마워서 대신 우리한테 우리가 뭘 부탁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그러면 수입이 없으니까 택배기사님들 여러분이 쉬잖아요. 아프거나 그러면 다른 그 구역에 택배 물건이 밀려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앉은 걸 기사가 안 되면 장용진이 저한테 부탁을 하면 용진이 마세해주면 갑자기 오는 거니까 두 배를 받아요. 그럼 이 택배기사님은 대리점주님들이 부탁하는 일을 도와주다가 그날 소득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비용을 두 배로 물리는 거잖아요. 이중의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 대리점주님들이 우리가 시킨 일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용차 비용만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납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최운민 기자 아니에요 혹시? 그 일요신문에 나간 그분이 그 사람이 진짜 이건 정말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짜뉴스에 대한 손배서가 필요한 이게 이 사례가 바로 딱 정확하게 예를 들면 택배노조가 이 가짜뉴스에 대한 손배서를 하면 이건 법원에서 100%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소 매체만 해서 많게는 매덕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아예 매체를 하나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온라인 매체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매체를 만들었는데 장상진 기자를 대표로 해서 아예 그쪽의 그 장 기자가 예전에 저희들 조선일보 고발할 때 그때도 조선일보가 정의경련대도 너무나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니까 여가부 보조금을 여가부 보조금을 정의경련대 본인들이 심해서 본인들이 타갔대요. 그런데 여가부가 바로 잘 냈어요. 가짜라고. 그런데 기사 안 고쳐. 그래서 고발했는데 와가지고 어디 가짜뉴스가 있냐. 여가부가 가짜뉴스라 밝혔는데. 정부 부처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보면 인터넷에서 왜 가짜뉴스나 너무 선정적인 뉴스 또는 과장이 심한 뉴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좀 쓴다라는 기자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주로 걸로 많이 갔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옮겨가가지고 지적받던 기자들이. 거기서 얼마나 또 가짜뉴스를 생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만 같던 어그로 끌어가지고 조회수 팍팍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안진걸 소장이나 저나. 많이 당할 겁니다. 많이 당할 거예요. 우리 저기 힘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우리 한번 돈 좀 벌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사타파티비랑 개국본이랑 우리 장윤 기자님이나 민생경전구소 등이 네트워크를 해서요. 좀 가짜뉴스 껀껀히 좀 고발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 대리해서 소송도 좀 하고 당장 택배노조분들은 지금 안 그래도 아직도 택배 현장 과로서 아직도 그렇죠. 일부는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정무에서 잘해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문재인 정무에 감사의 생각해요. 이분들은.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본사의 행포 같은 게 남아있어요. 일부 대리점은 또 굉장히 이상한 데가 있고. 그런데 그거에 전념하기도 보자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지금 조선일반한테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분들이 오늘 봤는데 힘이 쭉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지적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러면 택배노조원들이 잘못한 걸 쓴 건 우리 애청자들이나 저희나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안 한 일을 해갖고 돈을 빙을 뜯었다니까. 그러니까 대리점주들의. 이게 노조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노조활동을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고비고비 잘 넘어와.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정말 때를 딱 잘 만나면요. 일이 확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약간 실수를 하잖아요. 약간 실수해가지고 피 떼 한번 잠을 올리잖아. 그렇죠. 그걸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은 완전히 밟아버리는. 죽일 놈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장윤윤 기자님도. 많이 당했죠. 불교 방송. 대불교 방송 노조 현장 출신 아닙니까. 많이 당했죠. 숱하게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일보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는 걸로 하고요. 필요없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